안녕하세요! 배신정입니다. 네, 홍콩팬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네,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았는데요. 뭐냐? 바로 바로 6월 22일 카이텍 스타홀에서 열리는 I'm Young in Hong Kong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팬미팅에서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시기